미니삼각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루스벤네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삼각대를 볼거에요. 미니삼각대답게 아주 미니미하게 귀엽게 생겼죠? 단수는 총 3단으로 되어있어요. 하나 둘 셋 미니삼각대라도 어느정도의 높이는 나와줘야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겠죠? 각도는 이렇게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우 낮은 앵글로 촬영하고 싶다면 제일 끝단에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단수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단수를 조절하실 때는 삼각대를 다리를 이렇게 살짝 내려서 눌러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한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걸어 주실 때 걸어 주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탁 탁 내리면서 이제 바로바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가방거리인데요. 가방거리 말고도 자극자단이 되게 그래서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실 때 이제 뭐 가방끈이나 이런 데에 매고 다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제가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미니 삼각대인데 어느 정도 낱기가 낱기로 장착이 되느냐 그걸 봐야겠죠? 자 볼헤드는 따로 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거를 구매하시면 되세요. 8분의 3인치로 공통구격 어느 볼헤드든 맞으니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한 뒤에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해 주면 의외로 높다는 생각이 들죠? 미니 삼각대인데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자 엄청 낮아졌죠? 자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앵글에 맞게끔 자 여기에 피사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세요. 자 미니미 해가지고 어디든 여행용이든 갖고 다니기 편한 삼각대예요. 자 이 삼각대에 대해서도 궁금한게 있으시면은 SLR샵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